아, 팔이 너무 짧다. 쉽지 않네. 형 차가 커서 그리고. 아하. 땀물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 거야. 저게, 저게 어려워, 저게. 아, 파랗다. 아, 뭐하는 거야. 엄청 세. 오늘 핸드폰은 왜 계속 깨고. 고장 나겠어. 핸드폰 나중에 안 들리겠는데? 닦아야지, 닦아야지. 아, 더워. 아니, 저렇게 더우면 헤드 좀 배웠지. 저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쇄골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쇄골이 너무 아팠어요. 아, 더워.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빠른 거 아니야, 저거? 양쪽에서, 그렇지? 두세 명 사이즈죠, 저거.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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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저거 하니까 때꾸 정보를 엄청 많이 많이 나요. 아, 바닥을 청소해줘? 아, 너무 기본 매너죠. 저거 진짜 매너 있는 사람은 하는 건데. 야, 이거 운동되네, 이거. 와, 깨끗하긴 하네. 어우, 번쩍번쩍하다. 저 정도면 잘한 거야. 새 차 됐다, 새 차 됐어.